나한테 점을 보러 오신 분이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점을 봤어요 점을 봤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다 생각이 일치가 되면 용하고 점 잘 봐 그래서 소문을 내 근데 딴 사람이 나한테 점을 봤는데 나하고 안 맞아 거기 갔더니 점을 못 봐 그 사람이 보는 견의 차이고 나하고 이 사람하고 안 맞을 수는 없어요 나 같은 경우는 점을 보러 오잖아요 딱 들어올 때 보면 얼굴을 네가 잘 보나 못 보나 이런 얼굴을 하고 들어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활짝 웃으면서 선생님 저 괜찮을까요? 아주 다 열고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 용하다 유명하다는 아니고 사람들이 다니면서 하는 말이겠지만 어떤 집에 가서 점을 보시더라도 내가 이 무당이 나를 잘 맞출까 안 맞출까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아무리 용하고 유명하고 뭐하다 그래도 점 다 틀립니다 그렇지만 나하고 안 맞는 분이 나한테 점을 보러 왔을 때 그 분이 들어와서 내가 잘 볼까 못 볼까 이걸 간본다 그래 이걸 하지 않고 정말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선생님한테 어느 누구든 점을 보러 간다면 신점이든 영점이든 신을 받은 무당이라면 웬만한 건 다 나와요 아주 기본적인 틀로는 깊이 있게 안 있다 그거 보는 차이뿐이야 그러니까 점을 보러 가실 때 뭐 여기 잘 본다 저기 잘 본다 하지 마시고 들어가는 자세 본인의 자세가 중요해요 다른 데 가서 나 같은 경우는 이래 점을 보러 갔는데 선생님 제가요 지금 5번 달만 해도 점을 5 가운데 6 가운데 봤어요 하고 오는 분이 있어요 근데 딱 앉았는데 4주일지도 안 썼는데 앉았는데 그렇게 아이고 투잡 쓰리잡 해서 돈 좀 붙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힘드네 살고 싶지 않냐 내가 그랬는데 나를 이렇게 쳐다봐요 맞아요 선생님 제가 투잡 쓰리잡을 합니다 그런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상담을 하겠다고 벌써 전화가 오잖아요 그럼 벌써 간절한 마음으로 아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오는구나는 웬만한 무당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색을 안 해요 안 하는데 마음을 열고 들어오느냐 네가 잘 보나 안 보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느냐는 틀려집니다 막말로 신을 받은 제자 또 철학을 보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은 이제 철학을 가지고 영의 신점을 보는 분이 있고 또 오로지 사주나 이런 철학을 안 하고 신점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같은 경우는 철학이라는 거 보다가는 기본 철학은 뭐가 안 좋다 큰 건 틀은 나와요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은데 근데 더 깊이 깊이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나한테 그 소리예요 저는 왜 딴 데 가서 듣지도 못하는 말을 꼭 여기 오면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럼 나는 그래 전볼 준비가 되셨으면 자 지금부터 나를 시험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가진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열어줬으면 본인이 원하는 답을 내가 내어줄 것이고 내가 잘 보나 안 보나 하는 마음으로 앉아서 그런 마음이라면 아마 작은 게 기본적인 것밖에 안 나올 거다 선택은 본인 마음이고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냈다면 나는 좋은 답 해답을 찾아가길 바란다 그러고 일단 난 이렇게 말을 해 놓으면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마음을 다 열어요 열면 그때는 맞아요 제가 그게 문제였어요 선생님 저도 몰랐는데 이제는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자 그게 유명한 점집 소문난 점집의 차이점이에요 저는 점을 그렇게 봐요 본인의 마음을 열고 들어와라 그러면 모든 선생님들은 유명해지고 그 점집에 소문이 날 수 있고 또한 대한민국에 이름 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점집이 될 수 있다고 사람들 마음가짐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음 닦고 오지 마시고 돈 5만 원 몇 만 원이다에 답을 찾고 싶으시면 눈을 감지 마시고 웃으면서 마음을 열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아마 굉장한 것들을 내어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